최고가 멋있는 무대 보여드릴게요 이번 활동은 유독 유독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이랬는데 지금 셀카 아니야? 진짜 셀카 아니야? 저희가 오늘 후회 없는 무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무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 인터뷰때 뭐 하나 할 겁니다 어? 비밀 비밀? 비밀로? 네 비밀로 했다가 갑자기 준지 놀래가지고 그 다음 무대부터 어떻게 해요 왜냐 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나와도 상관없잖아 다 모두에게 비밀입니다 실장님 말하고 있어요 다같이 놀래가지고 지금 웃음 터져서 못하는 거 아냐? 저기서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나 이설이 형님 저거 우리 둘만 못했잖아요 혹시 반짝이 바뀔 거예요? 제 입에 반짝이 드라우마 있어가지고 인트로 때 안 일어나시나요? 끝까지 누워서 아니 너 이거 그것도 안 살펴볼게요 본 방까지 10분 남았어요 그럼 제가 피해가야 되나요? 네 준지씨 본 방까지 10분 남았어요 네 그 다음 말 있습니까 혹시? 그렇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까지 10분 남은 거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새롭게 되었어요 지금 속이 안 좋대요 왜 이러지? 배고파져요 속이 너무 쓰려 아니야 이거 배고픈 소리가 아니야 속이 쓰려 고 속이 쓰려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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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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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